드꼬 간사 뭐야? وجe 인사 ones 내 손을 돌잖아 그렇게 하니까 나처럼 안 돼?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안 돼? 이선은 진짜 웃긴다. 지조할 때는.. 샌드인 인사해서 코! 코는 벨꼬는 못해요. 무겁자가 따로 없는 애들. 벨꼬 화나서 밥 먹으러 왔다. 밥도 없는데. 지속한 놈이 와서 해? 벨꼬 화나서 곧 곧 아시죠? 지속한 놈이 와서 아이구 참 성질이 있어. 얘는 앉아 제가 한테도 안 해봐야지 아니 왜 그러는데 갑자기 근데 요거는 지꺼운 거 같아 저기 보는 거 싫은가 봐 물어봐도 아프지도 않아 얘는 살짝 물어봐 아 괴롭혀 귀여워 야야야야 일리야 아저씨가 나가고 싶었어 와우 으흠 와우